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3대 정도를 다뤄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일렘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디스토션입니다. 신생 회사죠. 에어라바타를 리뷰를 해볼텐데 이게 에어라바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발음이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하다 하다 안돼서 구글 번역기에 넣고 발음을 들었을 때는 에어라바타다 나오는데 혹시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과 연관이 있는 이름일 것 같은데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에어라바타 라고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라바타 디스토션 페달은 개인량 조절을 통해 클린시 그릇에서 퍼지 디스토션까지 모든 사운드를 수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단 클리핑 모드로 다양한 디스토션 톤메이킹이 가능해 모든 기타리스트를 만족시키는 다재다능한 디스토션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사일렘 페달들도 다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이었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이가 살아있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성향의 사운드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물론 오늘 은총 씨가 가져온 기타 자체도 빈티지 성향이 강한 레스폴 기타이긴 하지만 이 이펙터도 약간 빈티지 성향의 드라이브 질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스트 이펙터의 디스토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필터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하이 음역대가 강조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로우 음역대가 강조됩니다. 쉐입 전체적인 톤의 형태를 조절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묵직하고 굵은 톤을 왼쪽으로 돌리면 얇지만 날카로운 톤이 완성됩니다. 클립 디스토션 클리핑 모드를 조절하여 다양한 톤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레프트의 경우는 밝은 느낌의 디스토션, 미들은 클리핑 모드가 적용되지 않은 디스토션, 라이트는 부스팅 효과 디스토션을 연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디자인은 모든 셀렛 페달의 느낌을 고수하고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기타입니다. 특별 출연이죠. 쫀쫀하네요. 레프트의 경우는 밝은 느낌의 미래에 기타가 필요합니다. 레프트의 경우는 밝은 느낌의 메타입니다. 벽트의 경우는 밝은Time 2cm. 레프트의 경우는 밝은 느낌의 마음에 ITA가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기타입니다. 레프트의 경우는 밝은데이기타입니다. 약간 반칙인 느낌이 있긴 있어요. 기타 때문에 더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하이플랫을 연주를 했을 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빈티지한 성향의 디스토이션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고요. 쫀쫀하고요. 약간 퍼지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인상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토글이 가운데로 가 있었는데 1번으로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볼륨이 약간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1번으로 가니까 많이 그래도 현대적으로 오긴 했는데 그래도 90년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 디스토이션 페달과는 결을 분명히 달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의 디스토션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드라이브 계열들의 사운드를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약간 옛스럽다라는 느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3번 4번 4번 확실히 빈치작이 나네요 근데 이게 기타 때문도 크다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자기가 빈티지 성향의 기타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라면 적어도 최소 리슈 모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빈티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특유의 이 페달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들이 약간 스쿱된 듯한 느낌도 들고요 V자 느낌이 드는데 하이게임 페달들 저희가 EQ를 꺾어놨을 때 느낌은 아니고 약간 뭉툭한 V자의 느낌을 가진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2번 세팅으로 하고요 볼륨을 조금만 줄이고 끝까지 올려볼게요 볼륨을 조금만 붙고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디스토션을 높이니까 밀도감이 굉장히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던 모던 드라이브의 성향을 갖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리프를 치니까 그 뒤에서 한번 감아주는 특유의 빈티장. 감아주는 소리. 존재를 한다. 굉장히 매력이 강한 페달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 분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빈티지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필터노브랑 쉐임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묵직하고 굵은 톤. 하의를 좀 더 살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면이 더 살려줄게요. 그렇습니다. 말리죠. 느껴지는데 묘한 궁합이다. 오늘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레스포 스탠다드 모델이나 스트레스로 리뷰를 했을 때는 이 페달의 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 리뷰로 가져온 게 아니라 우연히 제 차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차에 두면 악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호로 올려놨는데 그런 김에 그냥 이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제 기타 소리도 제가 뭐 하여튼 좀 세팅 이런 게 좀 변경되어서 좀 궁금했었는데 제 기타 소리도 듣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이 스위치 아이돌 마인의 리프를 연출을 해주셨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어떻게 만지면 하이를 좀 더 주고 만지면은 진짜 완벽하게 그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저희가 쉐임노브를 반대로 돌리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뭐지 말하면 오랫지 않기 전에 사이렌 페달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다뤄봤던 사이렌 페달 중에서는 가장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내는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약간 은총 씨의 기타도 그렇지만 이 기타와 이펙터가 저랑 은총 씨를 머리채 잡고 70, 80년대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봅니다. 이런 페달들 출시가 될 때마다 반가워요. 왜냐하면 향수에 젖어서 반갑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진짜로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있지만 타겟팅이 좀 매니아틱하죠. 하기 때문에 잘 안 내줘요. 이펙트 회사들에서. 이 사이렌은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그런 부분들의 틈새 시장을 잘 노렸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에어라바타 티스토션 리더 한지평 치신다면? 네. 요거 사면은 기타도 고운 연도 때 걸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궁합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그 그런 확실히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이 70년대 스트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친구랑 물렸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그 하드락 전성시대 때 나왔던 그 70년대 라제드 스트라트 캐스터에 물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 굉장히 궁금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특유의 헐떡거리는 소리. 그죠. 그죠. 헐떡거리는 소리. 잘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디스토션 페달.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페달들은 범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현대적인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리고 마샬이라든지 다른 앰프들을 복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페달들이 많이 연출이 나오고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연의 그 락 골든 에이지으로 연주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0, 7.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괜찮은 페달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개성이 강하고 이런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다양성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이엔드급 페달들 중에서도 자신의 브랜드만의 색상을 고스란히 담은 페달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빈티지하게 갈 거야 라는 페달들이 요즘에는 잘 출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반가운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사일렘 페달의 헤비메탈 디스토션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좀 더 저희를 이렇게 헤비메탈 지글지글 끓는 그 시대로 데려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